병에 담긴 음료나 술을 살 때는 소비자가 100원에서 130원 정도 빈병 보조금을 냅니다 정부가 3년 전 재활용률을 높인다면서 보조금을 2배 정도 높인 건데 그런데 정작 소비자가 슈퍼 등에 빈병을 들고 가면 꺼려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병 보조금이 5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 매장이 빈병 처리를 반기지 않는 이유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매처에 빈병을 돌려주면 병값을 내어주는 빈병보증금 제도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빈병보증금은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입니다 정부가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려고 3년 전 보증금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보증금은 주류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우리가 미리 낸 돈 보증금을 찾기 위해 매장을 다녀봤습니다 무겁게 들고 갔지만 받지 않고 개수를 제한하거나 유의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 수도권 소매점 3분의 1이 빈병 수납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병이 쌓이면 둘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 하지만 업체도 비용 문제로 매일 수거할 수도 없는 상황 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와 불편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지난해에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1억 병어치 보증금이 소비자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아무 때나 쉽게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수거기 빈병 재사용 강국인 독일의 경우 무인 수거기가 4만 대가 넘고 빈병 재사용 횟수도 40회에 달합니다 반면 65곳 뿐인 국내는 재사용 횟수 8회로 독일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일본 28회, 캐나다 15에서 20회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병 해수기나 무인 해수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부 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편집